하나 시켜드릴까요? 라면, 라면. 아니 뭐 라면이에요. 미리 시켜놓을 걸 그랬네. 라면 그냥 빈큐브가 끓여준 라면 먹어봤니? 안 먹어봤어. 지가 막힌다. 물 조절을 짜파게티랑 라면 좀 해줘. 저번에 봉준이 집에서 먹방 있었을 때 샤브샤브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우리가? 샤브샤브 맛있죠. 봉준이랑 같이 먹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아니 왜 이렇게 난 봉준이랑만 방송하면 뭔가 사건 사고가 방송에서 뭔가 생겨가지고 유튜브를 못 올리니까 우리 저 뭐였냐. 죄야봉 때도 그랬고 왜왜? 서윤이네한테 구라지에 있었을 때 형 그때 있었구나. 나 그때 존나 화려하고 진짜 와 이거 유튜브 올리면 뭔가 좀 있겠다 했는데 항상 누가 사고를 치거나 그래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어. 오늘은 사건 사고 없었네요. 좋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구나. 아니 구라지 몰라? 구라지라고 했었는데 서윤이가 말 실수했었어. 아 그건 나 없었어. 둘이 있었었는데 죄야봉 때는 아무래도 그때 좀 이간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순이 그때 변호하기 존나 힘들었다. 아무 스토리도 모르는데 옆에서 그냥 심신미약 주장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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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그래도 남순이 형이 밀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형이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써줬거든. 나 요즘에 남순이 장난 없대. 좋아졌더라 진짜로. 근데 원래 그 시청자의 딱 눈을 뜨면은 눈빛부터 다르더라. 형님 근데 코너 얘기가 너무 많은데 형이 목 너무 아프죠 지금? 코인노래방? 코인노래방을 지금 왜 해봐? 뭐 듣고 싶다. 노래? 아 여러분 노래는 좀 에바지. 노래는 에바야. 왜냐면 여러분들 목이 아프대. 목이 아파서 먹어야죠. 이거 먹방으로 할게요 여러분. 예예예 노래는 좀 에바지. 먹방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희 다음주 화요일날 비글즈 그 노래 정식 앨범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싹쓸이가 또 저기니까 예. 어 그래요? 싹쓸이 따라서 여름 앨범. 여름노래. 자 궁금한게 있어. 비글즈면 니가 보컬이야. 철구가 랩해. 남순이 노래 좀 해. 창현이 형은 뭐해? 거기서 진행해? 쿨의 김성수 느낌. 와우! 이 여름이다! 아 맞아. 아 어떻게 알겠는데. 그런거 그런거. 잠시만. 창성수야 창성수. 와.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니 아까는 창현이 형 걱정을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맞아. 거리 노래방 다시 저기 해야되는데. 아니 여기가 많이 끈끈한가봐. 아니 뭔가 나는 그냥 이걸 같이 할 때만큼은 이 순간은 너무 중요한거라서 난 BJ들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본적이 없어서. 아 맞아. 형이 엄청 사람을 좋아하드만. 난 좀 정의약해요. 맞아. 사람 엄청 좋아하드만. 맞아. 성태는 뭐해? 성태는 오늘 나한테 저기 저기 뭐 카톡으로 어저께였구나. 어저께. 형님 오늘 뭐하세요? 그랬더니 어 나 뭐 없지. 나 부르게? 난 좋아. 이랬는데. 일단 컨텐츠 좀 짜야되니까. 다 짜여지고 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안왔어요. 아니 근데 나 웃긴게. 예예. 오늘 연락했단 말이야. 형님. 오늘 뭐하십니까? 하니까. 갈게. 맞아맞아. 너무 고맙더라 진짜. 뭐하는데. 갈게. 아까 나랑 카톡하면서. 형님 코트 형님 어떨까요? 내가 코트 좋지 했는데. 좋지 하고 바로 답장이었어. 1분 뒤에 섭외됐다고. 1분 뒤에 섭외됐다고. 언제나 오토컬입니다. 동주어있지 않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나라서가 아니라. BJ들이 컨텐츠를 짰어. 근데 초대해주면. 대댕치지. 맞죠. 왜냐면. 부담이 없는게. 막말로 콘텐츠가 망했어도. 내 잘못은 아니니까. 뭐. 부담 없이 놀다 오면 되고. 그런 마인드는 아닌데. 왜냐면. 근데 그건 쓰레기 마인드야. 맞아. 하루. 하루. 이게 또 약간.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망할게 있나? 저는 이제 약발방이랑. 오늘이씨 버렸거든요. 왜요? 인디언 포커는? 아니. 인디언 포커. 왜 그 얘기에요? 아니. 이게 안하는 이유가. 솔방 콘텐츠를. 그만큼. 너무 많이 뽑아먹었고. 지금 유튜브가 올라가는거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구요. 토크온 같은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솔방 콘텐츠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오늘의 이슈는 재밌던데. 오늘의 이슈 재밌는데. 아. 그만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더 올라갈 그게 없어가지고. 고정들만 보다보니까. 한계라. 물론 굶어죽을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좀 뭔가.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많이 해보려구요. 크루 활동도 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나서.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 그럼 난 기분 너무 좋은거지. 네. 아. 근데 유튜브 생각을 형이 많이 하네요. 얘는 원래 유튜브에 있던 애니까. 어우. 3만 달러 딱 찍히니까. 눈 돌아가대. 아. 진짜요. 아니 형이 그러면. 별풍사장님 요즘 어때요? 14만개.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아니. 납부제라는게. 3만 달러에 14만개면. 그래도 한달에 4, 5천만원을 유지하는거니까. 아니. 왜냐하면 코트형. 별풍사. 개장난아니게 받았었는데. 진짜로. 옛날에는 좀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풍선을 받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비의도 못 맞추겠고. 그래요. 룰렛까지 하더만. 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룰렛도 싹 다 지워버리고. 열개 싹. 그냥 유튜브에만 올인하려구요. 그게 맞다 싶다. 야 시켰냐? 아니 근데 시키면 좀 그러니까. 나 라면 끓여줘. 아. 그래요? 괜찮다. 아 근데 또 라면. 어 상관없어. 못먹어도 상관없어.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러면은. 어 할께요. 짜파게티. 짜파게티랑 라면이랑 둘 다 해줘. 왜냐하면 또 시키고 이러면 또. 걸리고 이래서. 여러분들 그런거 같아요. 지금부터 한시간이야. 쌈배 한대 피고와도 돼요? 어 피고오세요 피고오세요. 네. 편하게 태우고. 담배 하나만 줘. 편하게 태우고 오시죠. 간막. 밖에 있나 보다. 아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대접을. 뭐 라면으로 하냐. 이게 아니라. BJ들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방송이 켜져 있으니까. 또 한시간이. 배달하는데 걸리잖아. 그럼 또 한시간 동안. 또 아가리 털어야 되냐. 그런것 때문에. 그냥 빨리 먹고. 싶은거야 형들. 어 그런거야 형들. 아이구야. 유령무 형님. 파오게.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니가 미리 시켜놨어야지. 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옆에서 빙튜브가 이거. 다 자막. 그 뭐냐. 지가 하느라고. 이게. 그 못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다 시켜놓을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옆에서 이거. 다 넘겨주고. 이런다고.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는. 피드백 받는거지 뭐. 미리미리 시켜놓을게요.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여러분들 뭐. 먹방 메뉴가 중요한게 아니라. 오늘 컨텐츠 잘 끝난게. 중요한거지. 먹방 메뉴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하. 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오늘 좀 약간. 그래도 좀 재밌게. 끝난거 같으니까. 저로서는 좀 만족해서. 네. 아. 최근에 뭐. 최군형이랑 레전드 쓰고 이래서. 어. 그니까 먹으라고요. 아. 근데 이틀은. 좀 오바. 인자형들. 어. 이틀은 좀 오바니까. 먹방으로 하고 형님들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자형님들. 어. 이틀은 제가. 좀 그래서. 예. 아이고야.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00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메일맨님 또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또. 재밌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네요. 그러게 그러게.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로. 그리고 약간. 오늘 여러분들 저희 타비 언급을 좀 할 수 밖에 없었지만. 특별히. 다른 BJ 분들이 좀. 기분 나쁠 만한 정도는 없었잖아. 맞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찬우님께서. 아. 아. 진짜로. 아. 저거 고맙습니다. 파란색. 끝에 파란색 좀 그거 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끝에 파란색. 저거 아까 크로마키 때문에 끝에. 빙튜브 해줄 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를 지워보려야겠다. 할부야 나 그 저거 아메리카노만 더 주라. 어. 아메리카노 드려라 빙튜브. 아. 나도 줄 때 주라. 아. 랄프님은 몇 살이세요 형님? 랄프가 스물여섯. 아 진짜요? 나 스물 다섯이구나. 다섯 다섯. 얘네도 평생 갈거지. 아 진짜로. 나는 10년 정도 책임져야지. 아 그 뭐야 같이 살아요 형님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근데 같이 사는게 좋긴 해. 맞아. 그리고 랄프가 약간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BJ들이. 나의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약간 엮여있다보니까. 얘가 나한테 마음이 변하면 약간 폭로를 한다든지. 그런 걱정. 맞아 그거있어. 네네. 맞아 그거있어. 저도 랄프가 꽉 쥐고 있죠. 서로의 음란을 쥐고 있어요. 힘 좀만주면 둘 다 커지기 때문에. 아. 랄프가 일반인이라서 타격이 없다. 아닙니다. 아 맞아. 진짜로. 근데 빙튜브는 어차피 폭로할게 없어서 그런건 저는 신경 안쓰는데. 쟤는 그냥 제가 만약에 방송이 망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려구요. 그러니까 챙겨줄 수만 있으면. 쟤가 아니겠지. 아니 쟤가 아니었다고요? 방송이 망하면. 그런가? 아 그런가? 저는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면. 솔직히 말하면 형님들 모여서 이런 말 하는건데. 나중에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흔살 되고 이래가지고. 컨텐츠 계속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치 그치. 솔직히 이게 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좀 약간. 빙튜브한테 가게 하나 차려주고 싶어요. 그런 느낌. 빙튜브 돈이랑 내 돈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돈으로 해줘. 난 나중에 랄프랑 게임방 소화빈 한다고? 어? 둘이 워낙 게임하는걸 좋아해가지고. DC방? 우리는 방송 안할 때 둘이서 같이 스팀게임해요. 아 진짜로? 네. 같이 나랑 유일한 친구가 랄프에요. 아니 형이 뭐. 아니 형이 왜 안 나가요? 집에서 영화. 임방계. 게임. 세가지. 야 심지어 지금. 랄프 방 있잖아. 예전에 둘이 같이 잤어. 아 진짜로? 예전에는 그런. 한 침대에서 같이 잤어. 야. 랄프가 요즘 또 BJ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요. 아 일 잘 하신다고? 하드웨어 이런걸 좀 잘 만지는거 제가 좀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매니저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는 매니저는 없어. BJ가 다 키워내는거야. 맞어. 아닌데요. 쟨는 처음부터 잘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사기캐야. 맞아. 사기캐? 쟨는 처음부터. 쟨는 처음부터 잘했는데. 빙캐 보시면 약간 좀. 약간 좀. 액면한. 약간 좀. 그. 자연인 느낌인데. 진짜. 와. 잘하더라. 오늘 컨텐츠도 사실. 나도 준비 엄청 많이 했어. 그 질문 같은걸 너무 잘 짜가지고. 랄프한테 A4용지 전 이거 사실 주면서. 야 보고 배워. 보고 배워.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운전도 잘하고. 네가 한거야? 네. 아 그래?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약간 좀. 빙튜브가 짜고 있고. 봉준이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야 빙튜브 준비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왜냐면. 어. 빙튜브는 이런거를 같이 도와주는거지. 제가 컨텐츠를 짜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는 안돼요. 아직까지 1티어는 빙튜브야. 작년 보라총회 한적 있지. 보라총회 할 때. 진짜 빙튜브 현장에 한 4시간 먼저 와서. 세팅 다 하고. 맞아. 얘 생방 1시간 전에. 그 알지. 슬리퍼 신고 와. 빙튜브. 정장 내놔. 어? 정장 갖고 오는 소리 없었는데. 아 뭔 소리야. 야. 야. 정장하고. 저 스타 이제. 근데 빙튜브도. 완전 초기 때는 많이 먹었는데. 야 500개 묻혔대.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빙튜브도 완전 초반때도. 욕 먹었어요. 빙튜브도. 네.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랄프가 얼마나 성장했냐면. 랄프가 처음에는. 야방 나가야 되는데. 상박대를 안 챙겨. 도저 박대를 안 챙겨. 야. 어떻게 할 건데. 저희 집에 갔다 올게요. 갑자기 지금. 우산 볼 때마다. 존나 뛰어갔어. 다리도 길어가지고. 그럼 갔다 와서. 허벅대면서. 형. 여기요. 이러는데. 욕은 하고 싶은데. 알지 알지. 그 느낌 알지. 나는 존나 어꼈던 게. 예전에 한번. 시청자한테 실수해서. 상하방송 한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방송을 끝내려고 하고. 빙튜브가 와서. 꺼주려고 그랬는데. 시청자들이. 너도 앉아. 너도 앉아 이래가지고. 걔도 혼나고. 약도 들어맞고. 약간 반비야. 빙튜브도. 그리고. 빙튜브는 제가 해운대에서. 술 먹은 적이 있거든요. 많이 알아봐. 많이 알아. 맞아? 많이 알아봐. 라이프도 좀 알아보던데. 진짜로? 빙튜브 알아보나? 많이 알아보나? BJ랑 매니저랑 너무 끈끈하면. 약간 연대 책임이야. BJ가 잘못하면 매니저까지 같이 와가지고. 혼나야 돼.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BJ도 많이 그거 해. 난 몰랐어. 근데 빙튜브는. 그건 있어. DM 같은 거는. 여자들이 조금 보내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봉준이가 기획력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솔직히. 스타랑 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게임으로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스타랑 롤을 못해. 그리고 하기도 싫고. 아 게임? 나는 그 진짜 소환사하고. CS 때려잡는 것만 봐도. 졸리더라고. 뭔가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은 있잖아. 맞아. 롤이 되센 건 맞아. 롤이 미래인 것도 맞아. 근데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서. 격투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철권 스타랑 같이 한번 해보면. 나도 철권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도 철권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저 좀 껴주세요. 철권하면 저 격게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잘해. 나 10단콘도 잘 쓰지. 10단콘도 못 쓴다고? 폴 원툴이야. 근데 좀 약간 조법 태준으로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그러니까. 하면서 입 털면서 이번에 철구도 스타를 살린 거 보니까. 1대1 게임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둘이서 입 털면서. 약간 하면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UFC도 재밌는데. UFC. 근데 그거는. 좀 그게 있어. 조금. 너무 약간 좀. 게임이 전문. 전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UFC는 이거 못 하잖아. 그럼 이거 못 풀고 이러면 정말 우주해져.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패드가 없으면 힘들어. 어. 패드로 이렇게 하는데 못 풀고 이러면 어렵고 이래가지고. 정말 재밌겠다. 프로레슬링. WWE. WWE 제대로 나온 게임이 있나요 형님? 근데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아프리카 가면 개뎀프드지. 차라리. 노템. 어. 노아바타 해가지고. 차라리 그거지. 나는 철권은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철권은 괜찮아요. 철권을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해. 어. 제가 예전에 무릎님 초대해가지고. 1단계부터 10단계를 이거라 했어요. 뭐 1단계 예를 들면 동네 PC방에서 초고수. 그리고 2단계는 누구.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분이 나오셨어. 울산에서 엄청 유명한. 이름 닉네임 들면 알 거예요. 겉겔 네임드. 어. 누구였죠 여러분들? 어. 울산큰고래? 아니 울산큰고래 아니라. 울산큰고래 말고. 아. 울산고딩이라고 있어요. 울산큰고딩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와. 난 솔직히 말해서.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막 고수들 이렇게 하면 좀 억테인 있잖아요. 진짜 긴장감 넘치면서 봤어. 진짜 재밌더라. 진짜 개재밌더라. 진짜 인재형님들. 겉겜도 확실하게 보는 그런. 그 맛이 있어. 몰입이 좀 잘 새가지고. 약간 딸피 남겨놓고 역전할 때 그런 거 이제. 겉겜 한 번 살려도 좋을 거 같아. 겉겜 살릴 거면 킹오팈은 죽었나 지금? 킹오파이터보다. 킹오파도 재밌긴 하지. 3대지. 스트리트 파이터 킹오파이터 철권. 킹오파도 좀 재밌긴 해. 스트리트 파이터 킹오파 있지. 잠시만요. 띄워드릴까요 여러분들? 채팅창? 어. 중계방에서 채팅창에서 얘기하네. 채팅창 띄워드릴까요? 킹오파 너무 오해였어요. 근데. 족밥들끼리 하면 재밌을 거 같은데. 오해! 그러면서. 킹오파도 좀 재밌긴 하지. 그니까. 아니면. 격겜 3종 게임 이래서. 3개를 모아. 이러면 되잖아. 어떤 새끼는. 알겠어요. 그냥 롤하자. 괜히 한 마리야.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저는 그런 거 형님이 말씀하신 거 좋아요. 예전에. 포켓몬스터도. 그냥 한 번. 하다가. 대회에 왔는데. 포켓몬스터도. 대회 엄청 재밌게 봤어.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딱 진짜 하는 기간 주고 해가지고. 딱 하가지고. 그때 봉지방 씨 너무 재밌었던 거. 누가 띠이거리냐. 형님 형님. 이거 띠이거리냐. 띠이거리냐. 봉지방 씨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진짜 예상치도 못한. 맞아요.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그게 또 상당히 유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재밌었어. 나 재밌는 거. 웜즈 알아 웜즈? 포트리스 같은 거. 근데 진짜 틀이다. 그러니까 형님 동갑이죠? 얘는 약간. 플래식의 옛날에 고무신 던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될 거 같아. 아 그거 알아. 고무신 던지기 알아. 고무신 던지기 알아. 고무신 던지기 알아. 그런 거 해야 돼. 아니 근데. 형님 동갑이잖아요. 형은 좀 약간 신세대 극. 나 좀 영예. 맞아. 이 형은 좀 약간 올드는 아닌데. 좀 딱딱한 극에 있어. 와 나 이 새끼 오늘 방송 개인 방송 보고. 나 얘한테 뭐라고 했잖아. 나 진짜 충언을 했는데. 최군아 너 개인 방송 그만해라. 개인 방송을. 개인 방송을. 방송을 하지 말라. 아니지. 나도 이런 말 할 건 아니긴 한데. 나도 솔직히 토콘. 토콘 원툴이긴 한데. 얘가 오늘 방송에서. 무슨 그. 래퍼 이름 뭐지. 어. 래퍼 그. 뭐 뭐 뭐 뭐. 머쉬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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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야 이 날 좀 해볼게. 막 비트를 가더니. 뭐 뭐라고. 머쉬베놈 노래 뭐였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 나 진짜 무슨 우차사 본 줄 알았어. 아 진짜로. 근데 하면서. 1500다리에서 1200다리로. 무너지는 거야. 너 방종 하려고. 방종가 잡은 거야. 와 진짜 못 보겠더라. 너 노래 그. 이거 요다 헤드폰 끼고. 그거 하지마. 알았어. 형이 의자 운대요. 어 그래. 아 미안해. 의자 운대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형님 듣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못 찾아서 재밌는데. 미리 시켜놨으면 맛있게 먹었을텐데. 아니야 아니야. 제가 다음에 제조업 야무지게 할게요. 오늘 그 컨텐츠가 진짜 그. 유지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맞아. 2만 달 이상 여러분들께 몰입하면서. 재밌게 몰입해서. 그 컨텐츠잖아. 어 맞아. 저희들도 오늘 급 섭외된 거라서. 내가 오늘. 특별한 거 준비하는 것보다. 토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오늘 1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하고 나서. 오늘 뭐하지 뭐하지. 이렇게 하다가. 최근형님이 감사하게. 내가 요즘 막. 컨텐츠 뭐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알고. 아. 자기가 짜서 줬어. 뭘 할까.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존나 웃기게 얘기 뭔지 알아. 여러분들. 우리 팬들 자존감 떨어지지 마. K리거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야 축구는. 요렇게 한번 해봐. 아. 아니지. 컨텐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동분들이 보기에. 그게 왜냐면은. 나 근데 봉준이한테 보낸 카톡을 내가 봤어. 옆에서. 컨텐츠 다 너무 좋더라. 아 맞죠 맞죠 맞죠. 너한테 보낸 컨텐츠들이. 괜찮아 진짜로. 봉준이라면 잘 살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왜냐면. 코트가 아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최근아. 너는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면 별로인 것 같아. 아 괜찮아. 나는 네가 너무 답답한 게. 네가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했고. 어디에서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네가 부르면 안 나올 애들이 없을 텐데. 너 왜 이렇게 몸을 좀 사리냐.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허배를 하는데. 너무 쫄아있고. 약간 약간.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배려한다는 느낌이 좀 쎄. 좀 타기가 좋아. 과한 배려는 오히려 부담이야. 이거 누구 코에 붙여. 누구 코에 붙여. 내가 라면도 끓였지. 내 거야. 라면도 끓였지. 라면도 끓였어 라면도 끓였어 라면도 끓였어. 라면도 끓였어 라면도 끓였어. 너는 너 거 따로 오지. 어 좋아 좋아. 이거를 왜 이렇게 좋지 근데. 아니야. 아니야. 형 짜파게티만 먹을 거예요? 어. 짜파게티도 먹고 라면도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 그래 이것도 먹고. 왜냐면 너무. 이거 좁잖아. 형 짜파게티 엄청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 냄새 조지네. 아 쩐다. 냄새 오진다. 아 나눠 먹어야지. 어. 아 이거 같이 먹어요. 너 안 먹어. 나 근데 진짜 안 먹어요. 왜 다이어트 때문에? 나 근데 진짜 안 먹어요. 자기 전에도 안 먹어요. 나 어제 그 했는데도 아예 안 먹었어. DJ들이 확실히 그 식육섬 역도염에 많이 저기. 걸려가지고. 야 그 식육섬 역. 뭐야 이거는. 오 좋다. 야 잘 끓였다. 야 나도 식단 줘 그러면. 어 형님도 혼자. 나도 식단 줘. 아 괜찮아. 이게 형이 식단이에요. 나 식단 할래. 어 진짜요? 어. 같이 하자. 왜냐면 나도 철구랑. 그럼 니 둘 다 라면 먹지 마. 비글즈 때 라면 먹지 말라고 그랬었거든. 철구가.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보다가. 너구리 그 다시마 하나 먹었어. 오 진짜? 아 그게 뜻이지. 나도 나도 할게 얘들아.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형 죄송한데 이거는요. 나 둘 다 먹는데. 얘가 다 먹으려고 그래.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많은데? 에이. 나도 식단 할래. 얘 진짜 맛있어. 야 빙투 형 그러면은 식단 코트 형이랑 내 거 줘. 빙식당 해봐. 야 그냥 순대국으로 줘. 강식당 이 식당처럼 별론이야? 너무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좀 아니잖아. 강식당 뭐 빙식당이 뭐야. 뭐 있는데 가는데. 아니 근데. 우리 둘이 식당 줘. 식당? 야 나 인도사람이 아닌데. 아이 드릴게요. 코트 형. 같이 봉준이 먹는거 같이 먹을게. 닭가슴살 이런거 아니에요 형님. 아 같이 먹을래 나도. 저녁이라서 과일 이런건데. 어 좋아 좋아. 난 뭐든지 좋아. 일단 뭐라고 먹어야 되겠어. 아 그래 그래. 아니면 그냥 점심걸로 줘. 어 나 점심 안 먹었으니까. 나 먹었어? 어? 나 아침만 먹지 않았어? 니가 먹어볼게. 랄버야 접음 좀 챙겨줘 접음. 야 조세. 응. 조세 뭐. 아니 뭐 조세도 뭐 많은지. 야 조세야 그래 조세도 먹어라. 조세 아까 망스터치 진짜. 저기 좀 불쌍하게 먹던데. 이런거 좀 먹어라 조세야. 야 그래도 빨리 젓가락 줘라. 형님 죽으실라 하신다. 와 미쳐버리게. 이게 지옥이네. 이 신내가 여기서 나는거야. 이게 무슨 김치야? 갓김치. 이거 흥삼 맞지? 아 미안해. 왜왜왜. 아니 혹시 어머님께서 해주신거. 사근냄새 그런거지. 야야 근데 이거 하지마. 음식물 쓰레기냄새. 아 음식물 쓰레기냄새. 원래 이건 원래 그런거야. 아 이건 상했네. 맞지 근데. 이건 상했어. 아니 음식물 쓰레기.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아니 어떻게 상해 냉장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해놨어. 그러니까 김치도. 이게 김치냉장고가 괜히 있는게 아니야. 아 맞아요. 맛이 갔어. 야야야야 너 밥 먹었어? 야. 먹어야지. 어 먹어 먹어. 형 오늘의 조세 앉아라. 아 근데 형이 진짜 이거 큰일날거였다. 어 어. 아니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어디서 난 냄새지? 최고는 겨드랑에서 난 냄새가? 어 아닌데? 알버가 어디서 난 냄새. 오늘 방송 어떻게 봤어요? 형님 조금만 뒤로 갈까요? 이거. 어 어. 일단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 다 봤어? 네. 또 마이너 수장으로서. 어. 내가. 엄성용님의 캐리 아닌가. 어 그렇지. 한명이 형이 또. 감사합니다. 야 진짜 짜파게티 대박이야. 먹어. 네. 형은 안 드세요? 나는 동준이랑 식단하려고. 어 형 식단하려고. 살 빼야 돼. 어. 나 지금 117kg에서 락 걸려가지고. 음. 최근에 술 먹었더니. 와 2, 3kg. 경찌대. 나 몇kg까지 못파면 유튜브 계정 삭제한다며.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 3개월 동안 99kg 만드는 거야. 못하면? 못하면 못하는 거지. 아 그래? 어. 근데 못할 순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걸렸기 때문에. 아 그래. 더러워 먹어라. 형님 짜파게티 좋아하신다. 응. 아 형님 근데. 아 드신다 해가지고. 아 형님 괜찮아 형님? 어. 아 괜찮아. 우리 소사기 또 락 먹으니까 좋네. 아 근데 이게. 뭔가. 야 근데 우리 둘 다 침샘이. 침샘이. 얘도. 이렇게 얘기 안 하네. 이게 뭔가 짜파게티가. 어. 그게 있어. 아 진짜로. 요즘 어때 살만해? 봉준이 집에서. 잘 끓였다. 이제야 돼. 할만하죠. 적응 됐어 형님. 괜찮아? 야 이제 밖에서 뭐 야방하는데 좀 약간 제약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약간 비상인데. 이제 야방 걸려가지고 제약됐으니까. 야방은 절대 안 하는 걸로. 그럼 뭐야. 실내에서? 실내에서 이제 컨텐츠 조금 해야죠 형님. 뭐 하려고? 네? 실내에서 똥꼬슈 하게? 실내 똥꼬슈 재밌겠다. 형님 자리를 바꾸자. 아 그래 그래. 식단을 사는 거 따라하고. 아 내가 가라고? 아 옆으로 가라고? 아. 왜냐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조세궁. 어. 야 난 진짜 조세. 야 나만 빼고 여자친구 다 있네? 조졌다. 대박. 그러네. 와 근데 너는 빵귤이. 개부럽다. 아 나 빵귤이 너무 그 부럽더라. 빵귤이 22? 뭐가 부러워. 형님 여자친구. 너 여자친구 있으면 돼. 아니 빵귤이가 부럽다. 빵귤이가 벌포스 많이 받으니까. 빵귤이가. BJ대 BJ대 BJ대. 빵귤이로서 부럽다. 참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방에 열흘. 감사합니다. 나 몇 살이냐고. 여자친구. 스물 넷. 나랑 열 살 차이. 미쳤네. 아름이 생각보다 어리지. 엄청 어리네. 아름이는 어머니가 마흔네. 나랑 열 살 차이. 나랑 위로 열 살 차이. 나랑 밑으로 열 살 차이.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마흔 네시면. 77년생이시죠. 77년생. 엄빈이랑 공감이시네. 스무살 때 아름이도. 아 진짜로? 나도 엄청 일찍 날 편인데. 그렇게 된 거구나. 말 좀 해봐. 아니 근데 형이 부러워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빵귤이? 빵귤이가 부럽다고. 내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새끼 뭐야. 잘 부러워할 게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이 시간대에 방송 안 하시는 거잖아. 자고 있다가 나왔어. 너한테 오전에 웃기라고 하면 못 웃기잖아. 왜 이렇게 몰아야 얘 갑자기. 그래 너무 갉었어? 야 라면도 먹어라. 저거 푼다 이거. 나랑 비슷비슷하잖아 형님 솔직히. 근데 이런 거는 갓서문 때 내가 뒤에 봐가지고. 이 새끼는 찡체로 빡쳤어. 진짜 빡쳤었거든. 근데 이제는 형은 면역이 됐어. 아니 난 니보다 미치야. 근데 왜 맞지? 근데 뭐라 해야 된대. 사은님이 뭐라 해야 돼. 아니 너무 억가를 하는데. 너는 무백다리에 돼지새끼야. 그리고 무슨 카트라이더 하지도 않는데. 카트라이더 이렇게 꺼내면서. 옛날 그런 걸 막 꺼내고 얘기하더라고. 아 어디 셨 때? 난 걔는 BJ로 생각 안하는데. 난 걔는 무속인 같아. 누구서? 걔는 무속인이야. 진짜. 디오강특집. 나는 갓서문은 BJ 아니잖아. 아 디오강특집 때? 오셨구나. 어제 내가 민심 최고줄 안 좋을 때여서. 무슨 말만 했다면 존나 까였거든. 아 진짜로. 저는 갓서문은 무속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은님. 나는 비글즈1부터 알았거든. 아 같은 멤버 출신이잖아. 비글즈1부터 알아가지고. 야 비글즈1 시대 크루네. 누구누구 있었지? 아 근데 그때 원래 멤버가. 나. 신태일. 철구. 홍구. 거기서 용르. 미강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뭐냐. 삼룡이 오고 그렇게 된거야. 어 진짜로. 근데 난구 형님도 있었다는데. 아 난구 형은 없었어. 난구 형 없었고. 아 제가 요즘에 그 난구 형님 닮았다는 소리. 어 그러네. 너 난구 형 좀 닮았네. 아 약간 말라가지고. 난구 형도 닮았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해체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방송으로. 갑자기. 해체하겠대. 그냥 해체된거야. 진짜로. 그냥 해체하겠대. 그냥. 어 그래. 그냥 해체됐어. 어 그래? 그럼 해체된거야. 아니 그때 뭐 시청자가 좀 잘 나왔는데. 아니. 그게 망했어. 아 망했구나. 그. 무인도 특집. 아. 무인도 특집 망했어. 어. 그래가지고. 무인도 특집 망해서. 직구 형이 좀 있으면 저게 한다고 하더라고. 직구 형이 이제 그 광우 상사라고. 광우 상사. 희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굉장히 좀 기대가 돼. 아 형님. 그래. 형 직구 형이랑. 방송하고 왜 이렇게 보고 싶죠? 나. 나. 나 광우 상사. 난 불러달라고 그랬어. 나도 나와요. 나도 백원 멤버로 가가지고. 어. 차돈이고 서비고 내가 다 때려잡고 나오려고. 네. 아 진짜로. 그 멤버들로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믿더라고. 응. 아 근데 서비님이 아직도 그 지코 형. 어. 아 진짜로. 진짜 대단하다. 서비는 완전 충성이야. 아 진짜로. 거기 거기 빙추부야 거기에서. 아 진짜. 근데 남자 BJ들 중에 지코 형 싫어하는 사람 없어. 아 근데 그건 맞아. 다 좋아해. 어 약간 성향이. 진짜 상남자 스타일에다가. 캐릭터가 존나 웃겨. 근데 방송이 재미가 없어. 뭐 말인지 알지? 네? 캐릭터가 존나 웃기고. 진짜 지코 형 하면 와 존나 웃기지. 진짜 순수 재미. 근데. 막상 방송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그 느낌. 아니야. 방송 재밌던데? 아 맨날. 술 먹방. 아 조세가 이건 솔직히 솔직히 말 안 해줘. 어 그래? 어 난 재밌는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 하라 그래. 왜 근데. 안 돼. 잘하라 그래서. 아 얘도 느림자 분한테 좀 쳐 맞아봐야 돼. 너 한번 걸려봐라. 며칠. 며칠 동안 그냥 두드려 맞는다. 진짜. 존나 힘들다. 아 근데 없어졌다는데 요즘. 아니야. 아직도 있어요? 인반계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점은. 30명이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30명이면은. 이 30명에서 여름몰이 하는 게 진짜. 이게 내 30명이면 이제 계를 먹을 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런 거야. 아 형은 막 그런 걸 다 안 해. 근데 나는 이제 그 뭐지. 도깨비 왔을 때. 응. 그 뭐지. 막 이렇게 하라는. 그 비제이 단톡방을 본 거야. 와 그거 보니까 좀 약간. 아니 이 형은 그냥 밖에서 아까도 그냥 개념구를 보고 있더라고. 어 나는 그 인반계를 좀 수시로 봐.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좋지. 약간 보는데 존나. 누가 봐도 보는데 안 보는 척하면 약간 좀 그렇지. 아 난 그 비제이들이 다 그러잖아. 나 그러다 존나 처음 봤어. 예전에. 나 근데 근데 그때 진짜 안 봤어. 진짜. 봉준이 인반계를 보는 그 짤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 모니터랑의 도티에서. 그 최근이야. 최근. 최근이야. 아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약간 얘기 못 했던 부분이 펜코 얘기를 못 했네. 펜코가 진짜 요즘 떠오르는 민심 확인법인데. 여캔분들도 들어가서 슥 보시더라고. 거기는 아무래도 자기 신상이 달려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런.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추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펜코는 솔직히 말하면.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너무 감싸주기만 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너무 재미가 없다. 아니 그게 너무. 나를 너무 감싸주기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보성이 팬분들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존방하니까 존나 까더라고. 팩트로 까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피드백 됐어. 나는 어제 재밌었지. 피드백 됐어. 내가 좀 착한 사람들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조금 서술하고. 약간 이렇게 끝내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제 방송이 망했다고 해서. 뭐 얘가 뭐. 그 방송이 이제 존망했네. 뭐 시청자가 다 떨어졌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보고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방의 글이라면. 이제 펜코는. 어제는 좀 아니었다. 해가지고 왜 아니었냐.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 아니 저기. 김치나 물 있으면 부탁해요. 김치가 시어서. 김치가 아까 시웠잖아. 그거밖에 없어. 어. 아 보성이 형님분들 어서오세요. 아다오. 보성이 형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은퇴. 아까 지고 있던데. 네. 아. 롤 은퇴했어요? 응. 롤 은퇴했어? 왜왜왜왜. 아 오늘 그 밥상 대전. 그러면. 아. 하면 돼. 아 롤 은퇴했어? 아. 잼지한테 발렸대. 안돼. 나처럼 은퇴해야 돼. 아 그러니까 나랑 비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죠? 네. 저 저보다 못하는 거 같은데. 너 골드까지 찍었잖아 그래도. 아 저 그거 버스긴 한데. 아 저 저보다 못하는데 무슨. 어. 봉준이 형님 그 자크 할 때 진짜 멋있었는데. 자크 잘했어. 그거 탈박자. 용 그거. 어. 그때 프로게이머의 면모가 나오더라. 어. 너 없는데. 스타크 프로게이머 할 때 어느 정도 위치였어. 내가 잘 몰라서. 스타파는 잘 몰라서. 저는 진짜 개십 설거지인데. 운 좋게. 팀의 주작이 터져서 1군들이. 한 10명이 나가는 거야. 근데 선수는 뛰어야 돼. 프로 리그를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기회 잡아서 나가는 거야. 그거 아니면. 너 프로 전적이 몇 승 몇 패인데. 3승 7패. 아 10판밖에 못했어? 네. 3승 7패. 철구 이겨? 이기던데. 이기던데. 지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게이머 때로 하면. 그 형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유망주였어요. 너 뭐. 그 주 그게 뭐야. 프로토스. 프로토스. 그 형 유망주였어요. 어 진짜로. 프로토스가 뭔가 멋있었어.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스타가 났었거든. 아 맞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스타 안 한 사람 없지. 초등학교 때 PC방에서 스타 하잖아. 뒤 교수 맞았어. 깡패, 광패 형들이 못 한다고 나오라고. 내가 내 돈 주고 하고 있는데. 병진 새끼야 나와봐. 진짜 깡패 집단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리니지를 한 번 시작했는데. 이리야 때려. 왜요. 나와봐. 나 키워줄게. 나와봐. 나 키워줄게. 레벨 7이면 에버를 쓸 수 있어. 나 내 돈 내고 봤어. 어 근데 고향도 똑같지 않아요? 나 얘 복포 순천. 아아. 순천 복포. 어 저는 담양. 어 맞아? 너 전랑이야? 네. 담양은 근데 조금. 담양은 너무 먼 곳 느낌. 담양은 약간 죽순 유명하고. 네.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왜 그 뭐래 형님? 아 좀 약간 전라도에서 좀 먼 느낌이야? 전라도에서도 약간 신인데 담양은 군이니까 약간 시골. 경상도로 치면 부산 일기장. 광주. 아 김해. 목포. 순천. 뭐 이런 느낌. 여수. 담양은 약간 조금. 아 담양은 오리가 유명하지. 오리. 오리가 왜 유명하지.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방금 만든거에요? 대나무 대나무 형님. 아 대나무. 유황오리 아니야? 유황오리가 그거잖아. 대나무 그거니까. 담양오리 생각하니까 유튜버 이름이구나. 담양오리가. 담양오리가. 담양은 떡갈비 형님. 떡갈비? 진짜? 떡갈비는 광양 아니에요? 형님 이거 식단이에요. 와. 뭐야. 식단이에요. 야 이런 호화 식단이 있어? 근데. 근데 칼로리가. 진짜 낮아요. 진짜에요 형님. 야 이게 무슨 그런거. 임조고기냐? 말가짜. 야 이게 어떻게 칼로리가 낮아. 이거 내가 딱 봐도 600칼로리 넘어 보이네. 와 근데 진짜인데. 나 어떻게 김치볶음밥이 어떻게 칼로리가 이렇죠? 아니 이거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아. 닭가슴살 이거. 아니 그 볶음밥이. 볶음밥이랑. 볶음밥이랑. 소고기 다짐육이랑. 저지박차. 그리고 콩고기에요. 콩으로만 드는데요? 아니 소고기랑. 아 소고기야. 근데 손은 다이어트 할 때 먹는거야. 시청자님 콩고기라고 줄래요. 손은 산 안 쪄? 태어나서 콩고기 처음 들어봤거든. 콩도 아는 척 했는데. 손은 산 안 쪄. 야 물 좀 드려 물 좀. 근데 형님 이게. 그 계란님이 해주시는 식단이에요. 아 진짜로? 네. 굉장히 후하시네. 우리 트레이너 쌤은. 물도 먹지 말라 그래 진짜로. 에이 물 어떻게 안 먹어. 형님 운동 언제부터 하셨어요? 나. 운동 안 하잖아. 한 가을 좀 넘었어. 왜? 요즘에 운동하잖아요. 응. 유튜브에 막 올라오잖아 형님 맞죠? 운동해. 근데 왜 안 빠져요?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왜냐면. 나도 알아. 너가 재미없는 거랑 똑같아. 항상 오래 하는데 왜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이제 확 가지. 받아 받아. 헤어져. 이젠 못 받겠어. 웃잡아. 웃잡아 하는 거지 형. 아 그쵸? 귀여워 귀여워. 형님 되게 근데 그래도 저 마이너 중에 되게 빨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난 객관적이라고 봐. 왜냐면 8개월 동안 유지력이 필요해. 이 형은. 팩트로만 하는 그게 있긴 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안 가. 그럼. 너 송대익씨한테 감정 없잖아. 미안하긴 해. 미안하긴 해. 감사하게 미안하긴 해. 아 왜. 그만해. 열심히 하니까. 봉진이 또 이런 거 불편해. 야 그 물 좀 줘라. 왜 그거 안 주노. 요즘 안 주노 저 말도 쓰지 말라던데. 왜. 사람들이 괜히 불안한다고. 아 형님 그거 존나 할까요. 왜냐면 부산에서 다 이거예요. 안은 아니고 맞죠 여러분들.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네 뭐하나. 어. 부산에서는 이거 뭔데. 그러니까. 아 근데 뭐. 뭐라고 하더라고. 아 나 진짜 오늘 방송 너무 편했던게. 봉준이가 진짜 니 최고야. 응. 잘해 잘해. 봉준이랑 방송하면 진짜 좋은게.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웃어주는데. 이게 나 진짜. 그리고 그것도 있어. 웃어야 될 타이밍에 딱 한번 뱀 눈으로 쳐다봐. 분위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갖고. 봉준이 확실히 봉호동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철구 형님은. 철구랑 할 땐 좀 약간 눈치 보이긴 하지. 왜냐면 과거는 너무 단타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게 있지. 근데.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공장에서 방송을 안 나간 적이 있어. 그게 철구 형 방송이야. 친해지기 전에? 아니. 친해지고 나서. 나서도? 너무 부담스러운거야. 차등차기. 아니. 이 형 방송 망실까봐.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그 뭐지? 따뜻한 물인데. 나는 아직까지 제일 긴장되는 거는. 확실히 철구랑 방송할 때야. 비글지 할 때는 더 긴장하고. 나도. 머릿속으로 10초를 세거든. 10초에 벗치기를 하는게 있어. 내 나름대로의. 10초 이상 말하면 무조건 누즈해지는거. 근데 형님 진짜. 그게 약간 보이더라고. 철구 형님 할 때. 뭔가 눈치 보는게 보이는데. 여기 오늘 하는거 보니까. 되게 그냥 편안하게. 내 전문 분야라서 그런거지. 아무래도. 굉장히 잘 불러줬어. 근데 철구 형이. 방송하면. 그게 있어. 이거. 철구 형 텐션 못달았어. 아 못달았어. 진짜. 나 너무 깜빡했어. 철구 형 텐션 개 박세 진짜로. 철구랑 처음 방송한 날. 그날 반했진 않아. 왜냐면은. 집에서 방송을 짜고 올라가고. 반표면서 약간 좀. 무기력한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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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근데 그거. 숙단. 칼로리 보면. 200칼로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게. 200은 아니지. 200 아니야. 이거는 한 필요. 든든하긴 해. 순영님 형님도 하지 않았어요? 나 식단 안 해. 운동만 해. 운동만? 요즘 몸 진짜 좋던데. 에휴. 세발의 피지. 너도 몸 좋지. 근데 아니 왜 자꾸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여줘. 노출증. 혹시나 그거 보고 역겸한테 쪽지 올까? 아니 형 근데 헬스 계속 다니세요? 오늘 하고 왔어. 아 진짜로? 하루라도 안 하면 이제 죄책감 생겨. 와. 이러면 진짜 그건데. 근데 그거는 운동 많이 하신 건데? 아니 그까진 아니고. 뭔가 퇴보하는 느낌 들어서. 방송적으로 힘들고 막 얘 진짜 정말. 너무 무력해져가지고 약간. 그랬었는데. 그걸 운동으로 퇴보하는 게 나. 오히려 잘 됐다고 막. 그리고 헬스장이 왜 뭐가 좋냐면. 하루의 시작을. 뭔가 멋진 사람들을 보고 시작하니까. 김을 받는 느낌이 있어. 그거 인정했거든. 어. 가면은 다 김계란님이고. 다 막. 그거잖아. 몸 좋고. 그리고 여자들도 다 이쁘잖아. 우리 우리 그냥. 그거 때문에. 그게 크지? 네. 뭔가 그걸 보고. 아 난 진짜 족밥이다. 열심히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수 추성훈님이. 우리 헬스장에 와. 오. 보통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이 짓거리 하면. 존나 뽑이기 싫지. 오. 아니 근데. 개멋있겠다. 추성훈님이 하니까. 와. 존나. 개멋있지. 진짜. 마스크 쓰고 해요. 와. 진짜 개멋있겠다. 추성훈씨가 차는 시기가. 8억짜리잖아. 오. 그거일걸. 리차드밀. 와. 8억짜리 시기가 딱 차는데. 존나 멋있었더라. 아니 근데 형은. 그런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호사가. 아까 관심이 많은거죠. 근데 가끔. 가끔 우리가. 놓칠 때 있거든. 많이 틀릴 때 있어요. 아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나하나 틀린거 있잖아. 은근히 내가 틀린.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나같은 빡대가리 새끼들 뭔지 몰라. 오. 형이 아까. 신문 많이 볼거 같아. 신문 안봐. 뉴스도 안 봐. 그냥 카페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슈들 보면서. 그런거지. 아까도 보니까 쇼미더머니 스윙스 지원한거 알고 있더라고. 가장 최근. 스윙스 지원했대. 나인에. 아 진짜로? 맞지? 쇼미더머니 에이지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래퍼들이 약간 이렇게. 그나마. 옛날에 쇼미더머니 요구를 진짜 많이 했어. 래퍼들이. 근데 지금은. 쇼미더머니를 봤으니까. 이게. 래퍼라는게. 힙합이라는게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 없다 보니까. 쇼미더머니 지원사격을 해주는거야 오히려. 지원을 했다고. 지원으로. 그러니까 래퍼들이 의리가 있고. 유대감이 쩍다니까. 일부러 지원해주는거야. 이번에 쩔어. 릴보이 나와. 빌스텝스 나와. 또 누구 나오죠. 저스티스 심사위원이에요. 응 저스티스 심사위원으로. 아니 스윙스는 지원자로. 지원자로. 와 누구는 다르다. 아니 난 안볼라고. 왜요? 재미가 없어. 스윙스가 쇼미더머니야.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쇼미더머니가. 너무 우려먹었어. 그래요? 나는 식스가 제일 재미있어. 5인가. BY때가 5인거야. C잼이랑. 4야? 4야. 아니 우승했던거. 옛날에는 있잖아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이 존나 웃겼던게. 우리가 보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쇼미더머니 말고. 슈퍼스타일. 거기서 좀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그게 여러분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오디션 보잖아. 그 느낌이야. 누가 나와서 병신질 갔다. 누가 나와서 사고칠까. 그런거. 그때 장몽북 나왔잖아요.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때. 슈스케 예선을 했어. 정준영. 그 양반 예선 때 나 인터뷰 했었어. 슈스케 엠넷거 갔었는데. 보면은. 예선을 통과하려면. 노래를 존나 잘하거나. 존나 웃기면 돼. 존나 웃기면 통과시켜버리더라고. 요즘은. 근황월드컵이라고 유튜브 채널. 맞아요. 그런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뭐하고 지내냐. 재밌더라고 소소하게. 근황월드컵. 음악의 신. 이수민 나왔다. 근데. 근황월드컵. 그거 섭외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방송국 쪽 사람들이야. 아. 그런거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연예인들은. 유튜브 시작할 때 나오잖아. 나와서 유튜브 계정을 봤습니다. 고정 댓글로. 그런거야. 형님들 약간. 프리스탈 한번. 나가시지. 해가지고. 저번에 한국 보니까 잘하던데. 맞죠? 우리끼리 장난치는거지. 장난치는거지. 잘하긴 해. 프리스탈 좀 잘하긴 해. 네? 랩 잘한다. 진짜 잘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하니까 그러지. 그 있잖아. 올티. 서출구 이런. 비교가 안되긴 하던데. 너무 멀리갔다. 그렇죠. 예산만 나갔다 오지라고 했네. 근데. 슈스케도. 너무 우려먹다보니까. 이게 안된거야. 끝났지. 초반에는 그냥 완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아맞아.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 슈스케는 딱 3나 4까지. 4가 내가 알기로 울랄라 세션이 우승자인가? 로이킴인가? 다하시네. 나는 뭐니뭐니도 허가. 저가. 전 투자. 최고였었던거 같아. 인정. 그 때가 최고였어. 형님도 약간 그 메리트 같고 그거 뭐 만든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뭐야? 크루.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나? 네. 이번에 망한거. 크루 만들었어? 나 좀 없는데. 뭐 학교같은거 해가지고. 아 성장 드라마. 네. 아 성장 드라마. 컨텐츠. 컨텐츠였어요. 성장. 그게 뭔 성장 드라마야. 자기 사심 채우려고 한거지. 그거 나가고 나서 엑캠들이 성장판이 닫혔어. 그러니까. 보관이 다 나갔어. 그만두더라고. 그래. 보이스포리아? 이제 엑캠들이랑 그만하고 뭔가. 사심 드라마. 응. 보이스포리아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보지는 않았고. 그냥 짤들만 봤어. 그렇게 구름이 나온거 같았어. 옛날에 나는. 진짜 좀 너무. 틀딴 얘기라 죄송한데. 아빠의 청춘이라고. 옛날. SBS에서 옛날에 오전 드라마인데. 아빠가 가장이 막 도전하고. 식당폭백이라든지. 아 그거 알아. 아빠의 도전. 아빠의 도전. 소소하게 재밌었어. 그거 일주일 동안 연습시키고. 이렇게 바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딱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렇지. 외발자전구 타고. 막 아저씨들이. 실패하면. 부딪이 개무찬다. 맞아요. 실패하면 부딪이 개무찬다. 성공하면 엄청 좋아하거든. 어. 와 그거 진짜 재밌지. 어. 긴 열전 이런것도 재밌었고. 옛날에. 긴 열전? 어. 나 호기심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 옛날 스펀지. 뭐 그런거지. 근데 나는. 뭔가. 옛날부터 그런 방송을 좀 좋았나봐. 나는. 다른 사람들 뭐. 스펀지가 재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가 재밌고 이런데. 나는 느낌표가 재밌었어. 아. 책 책 책 책을 읽었지만. 기저귀 도서관. 어 난 느낌표가 좀 재밌었어. 김용만 아저씨랑 유재석. 어. MBC에는 그게 특유의 색깔이 있어. MBC가 잘해. 예능은 MBC가 잘해. 아 그. 브레인 서바이버. 떠먹는 욕만이 작기 옛날에. 어. 네. 난 좀 그런 느낌이야. 브레인 서바이버. 어. 아. 느낌표가. 뭐냐면. 느낌표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느낌표가 애들의 착한 예능.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경기 선배님의 몰래카메라는 일밤 중에 하나였고. 맞아 맞아 맞아. 느낌표는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기저귀도서관이 있었고. 대국민 좀 그런. KBS는 좋은 나라운동본부가 있었고. 음. 그런거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기다리는 그게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옛날에. 왜냐면. 그 메인시간이라고 하죠. 지금 아프리카 10시 메인시간처럼. 6시부터 8시까지 딱 하는. 그 메인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요즘에는. 요즘엔. 하긴 해요. 그나마 개콘이었고. 그나마 개콘이었고. 그나마 개콘이었고. 한주에 마무리를 딱 마무리 지어주는. 일요일 밤 9시. 음. 군대에는 개콘 전문 뭐 이런거 있었다네. 아. 개콘 전문 있었어요. 그래서. 개콘 딱 끝날 때. 빠밤밤 소리 들으면.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신상담님 통풍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어렸을 때. 토요명 하라고. 알지 알지.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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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광고가 23개야. 그러니까. 보다가 차. 아이고. 그러니까. 형은 좀 옛날 예능에서. 어떤 감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감성이 나와. 옛날 예능. 뭐. 뱉덧도 있고 막 그랬잖아. 나는 솔직히. 동물농장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물농장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맞아. 동아오리의 세계. 동물농장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영화 리뷰. 김생민씨나.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진짜 재밌지. 영화 대 영화. 형은 좀 어떤.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나는 그런거 좋아했다. 도전. 세계 타면 도전. 도.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도전하는 거 있어. 연예인들이. 도전 지고 타면 돼. 도전 지고 타면 돼. 그 뭐지. 유니콘에 딱 앉아가지고. 최영 삶의 형장. 최영 삶의 형장. 재밌었어. 최영 삶의 형장은 진짜 개꿀지. 최영남 아저씨. 진짜 개꿀지. 5만원을. 진짜 개꿀지. 그거 알아? 만원의 행복. 만원도 알지. 근데 그건 주작이야. 그건 진짜 주작이지. 너무 주작이야. 너무 주작이었지. 재밌지. 조샌은 티비 안보고 자랐니? 근데 얘는 약간 그런거 봤을거 같아. 검정고무신. 약간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약간 검정고무신. 약간 검정고무신이나. EBS 약간 그런거. 저희 때는 그냥 그거. 매직 기드 마수리. 매직 기드 마수리. 마수리도 거기 있었지. 거기에 나고. 이 형이실걸. 유아인도. 유아인도. 난 이 형들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백터맨. 아니 모르고. 구라치지마. 너 26이지. 네. 백터맨. 백터맨은 아는데. 막 아까 막. 조샌이 군대 갔다왔어? 그럼. 갔다오잖아. 해병대에요. 진짜? 형님 갔다오셨어요? 해병대 저기네. 나 군대 갔다왔지. 나 갔다왔어. 일병저녁했어. 일병이야? 22연대 55사단. 의병사? 왜? 의병제대. 허리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너 나 공부심은 없어요? 응. 그건 난 좀 그리워. 옛날 시트콤. 남자세 여자세. 새 친구.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남자세 여자세는. 못 봤어. 근데 그 이후에. 논스톱이. 논스톱 논스톱. 난 너무 재밌어. 양동근. 사실 MBC 그런 시트콤보다는. 엘리베이터에. SBS 시트콤 좋아하는구나. SBS 시트콤 좋아하는구나. 그건 말도 못해. 맞아 맞아. SBS 시트콤이 재밌긴 해. 그 미달이 예전에. 아잇 미달아. 이렇게 하면서. 박연규 씨랑 그 케미가 진짜 개워졌지. 그러니까 난 수풍산부인가보다. 난 똑바로 살아라가 더 재밌어.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후에.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내가 봤을 때 제일 히트. SBS 시트콤이 재밌어. 근데 나는 SBS 시트콤이 재밌어. 나 어렸을 때. 집에서 SBS가 안 나왔어. TV가. 근데 그럼 되겠어. 시골이어서. 서울만 나오고. 얘 무한도전 몇 번 출연했었잖아. 근데 그 또라이 콘테스트. 김경진씨 약간 좀 따까리 받쳐주는 것 같고. 이러면서. 그때 최근에 앤떼 모습 딱 보는데. 이야 진짜. 따까리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따까리 맞잖아. 그러니까 고요지긴 그런데. 따까리도. 아 똘만이 똘만이. 그러니까 똘만인데. 근데 그때 비하인드가 뭐냐면. 이 형이. 아 예. 저. 선배님. 도라이 콘테스트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MD씨가 피스 핀거야. 왜왜왜왜. 공채 이게 있는데. 또라이들 있는데. 개그맨이가. 이 새끼 진짜 또라이냐. 근데 경진이 형은. 눈이 돈거야. 나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된다. 나 자기가 나가야 된다. 아. 선배님 진짜. 개그맨.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그래서 경진이 형이 혼자. 소품을 만드는데. 너무 짠한거야. 아 그랬구나. 형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그때. 도라이 콘테스트 보면. 판넬 같은 거 드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MBC 뒤에 소품실 가서. 몰래 만들어다 준거야. 아. 너도 묻어 나왔어? 저도 이제 묻어 나왔죠. 오. 언제? 저 이제 수능특집 때. 아 진짜? 아 진짜? 주나간 엑스트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 이거 하는 역할인데. 와 수능이다 하고. 이거 하는 역할인데. 거기에 이제. 잠깐 한 0.1초. 아. 엑스트라로. 나는 그런거면 하나 있어. 너네 그거 알아? 무한도제에서 길 형이. 제주도에서 오줌싸가지고. 재화길 특집 했잖아. 아. 어. 그 사건 형사의 노홍철이 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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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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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전드 편이잖아. 진짜 재밌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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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어떻게든 뛰려고 노력했던 거 다. 뭐였는데? 아. 아. 다 엑스트라. 아. ahan. 아. MBC 개그맨들이 막내들이 하잖아. 그때 경진이 형이 시트콤을 하는데 코끼리인가? 뭐 그런 것도 들어왔는데. 알아 알아 알아. 코끼리 알아. 경진이 형 짤렸어. 짜장면 배달 부 역할이야. 맛있게 드세요만 하면 돼. 왜 짤렸을 거 같아? 몰라. 맛있게 드세요! 이게 너무 붕 뜨는 거야. 아 이게 안 받는 거야? 죄송한데 너무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레톤으로? 올레톤으로.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 요즘은 약간 자연스러운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로 가야 돼. 맞잖아요. 나도 진짜 예능 보면서 아 지금 연예인들 저렇게 놀러 다니고 호화하는 걸 저걸 왜 보지 했었거든. 난 솔직히 요즘 감성은 좀 이해를 못 하긴 해. 그래서 예능을 안 보긴 해. 요즘 예능? 응. 요즘 예능 다 그냥 그 뭐야 그 약간 재미없어 나는. 호화스럽게 놀러 다니고 뭐하고 여기 뭐가 있고 그냥 나는 마지막 예능이 라디오스타 옛날 거 요즘 라디오스타 솔직히 나 안 봐. 나도. 재미없어. 요즘은 근데 TV 안 보죠 아예? 뭔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윤종신 선생님이 없으니까 뭔가 좀. 중구남답. 맞아 맞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야 돼. 낯선 옛날 신정환 형이 있을 때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 신정환 씨 이제 좀 저기도 데뷔한다고 그러던데? 유튜브로? 사실 나한테도 연락이 왔어. 아 진짜로? 그거 철구랑 남순이랑 좀 섭외하려다가 빠글 빠글 하셨었는데 섭외를 했는데 이제 신정환 형님이 인스타에서 그건 PD가 섭외한 거고 그건 취소했다.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지. 역시 근데 예능 최고 듀오는 탁재훈이랑 신정환 근데 둘이서는 솔직히 상상 플러스 하나만 맞춰봤을걸? 솔직히 우리 이제이면서 우리도 약간 좀 MC쪽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다들 해봤잖아. 그치.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 아 이제 예능한 사람들. 일단 김구라. 나는 김구라 선배님. 어 그런거 같아. 나는 김구라 선배님 플러스 신동엽 선배님. 어. 어 그런 얘기. 유재서 선배님은 솔직히 말하면 못 따라 하겠어. 맞아. 몽준이는 강호동. 아 강호동 좋아해. 강호동 좋아해. 강호동 좋아해. 조세는 내가 봤을 때 그 출반드림팀에 이창맨 선배님. 이창맨 선배님. 드림팀. 딱 딱 귀찮아. 그거만 딱 이제 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근데 그건 있는거 같아. 기존에 MC선배들이 예능인들이 있잖아. 똑같이 BJ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유재석 선배님이면 BJ로 못살아 나왔을거 같아. 아 맞죠. 만약에 신입 BJ로 데뷔를 했다 이러면 나는 이게 난 그래도 윤우님. 나도 윤우님을 찬양하는데 뭔가 지금의 아프리카면 윤우님이 너무 배려하고 착하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의 아프리카에는 뭐 그랬을거 같아. 지금이면 나는 이경규 붐 붐 붐 붐 붐 형은 내가 봤을때 양세형 진짜 잘했을거 같다. 어. 나는 좀 약간 무드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난 무드를 진짜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계속 보자. 레전드 편. 저는 카피를 무드로 다 하고 그래요. 근데 나 마지막 쯤에는 안 봤어. 멤버 바뀌고 식스맨. 아 그때부터 안 본거 같아. 이게 약간 우리 아프리카 쪽으로 보면 인방 쪽으로 보면 비유가 돼. 인방길 눈치를 보고 실천장으로 보고 그러면서 약간 포맷이 달라지고 사과해야되고 별것도 아닌걸로 막 정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힘들게 좀 무너졌지. 아니 그리고 나는 길이 그때 당시 노재매로 엄청 가야잖아. 너 길 존나 재미있었어. 그것도 아닌데 나는? 좀 정떨어진 장면이 있긴 있었어. 길씨한테 죄송하지만 권투특신 때 울었어 우는데 카메라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장면이 있어. 나는 부안도전 갤러리를 했던 사람이야. 아 진짜로? 유독해 옛날에는 싫어요 말고 길어요라는 뜻이 있었어. 아 진짜? 기억실이 아니라 기억이야. 길어요. 고생 많이 했겠다. 길어요 특집.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어야 돼. 무도겔은 어떻게 보면 신방겔 보다 하력이 엄청 높아요. 토요일 밤 7시. 진짜 그냥 그 방송을 보면서 막 이렇게 중계하고 평가하고 약간 야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좀 재밌었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찬양했던 무도 멤버 누구야? 제일 웃기다. 나는 무한도전 멤버들 중에서 제일 원툴은 난 솔직히 노홍철이었어. 나도 나도. 무도의 성향. 하하 씨가 나와서 사진 콘테스트 같은 걸 했었어. 하하가 웃으면서 우는지 우는지 그 표정으로 사진 찍었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개를 키우십니다. 이러면서 개를 키우시는데 장을 3, 4시간 보거든요. 딱 집에 돌아오면 개 표정이 저 표정이에요. 그런 드립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 알래스카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작은 고기가 잡힌 거야. 유철 선배가 너와줘 잘했더니 응 가서 부모님 모셔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툭 던지는 거. 잘 안 던지는 거야. 나는 몽준이가 보라총 했을 때 예능총에 보다가 왔었어. 그래서 이경규 씨 멘트를 인용을 했잖아. 왜 이렇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지나친 소리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아하 아하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었어 진짜. 그거는 나는 예능총에는 개씹 레전드라고. 지금도 난 지금도 봐도 재밌어. 난 지금도 봐도 재밌어. 그런 거 있잖아. 김구라 아들 나오니까 야! 이혜림이도 불러! 근데 그게 그 멘트들이 다 짜진 게 아니라 라이브 하는데도 진짜 재밌어. 그리고 그게 대박이었던 게 아마 방송 대상할 때 엮여가지고 진짜 빨리 찍은 걸로 알고 있었대요. 명수 형 훔치고 빠지고 막. 봉준이 방송인데 무도에 약간 그 색깔이 맞아. 맞아 맞아. 보면은 전에도 약간 무사이 굴려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저런 데서 코멧을 많이 얻는 거 같아. 생방만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얘도 러브하우스 해가지고 무하우스가 했잖아. 몇 천만 원 써가지고. 약간 형님이 방송 스타일 보면 거의 다 나 무도 많이 따라해. 무도 카피? 근데 나 무도 따라한다고 말해. 근데 이게 무도가 따라한다고 되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느낌이 안 살아. 그 느낌이 절대 안 살아. 솔직히 말해서 돈가방을 훔쳐라. 이거 해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 생방만으로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녹화로 하면 어떻게 하면 비빌 수 있을까. 절대 못 비빌 거 같아요. 드론을 못 띄우면 안 돼. 드론 띄워야 돼. 드론. 스텝이 뭐. 매니저까지 한 번 분명인데. 고리 잡기라던지 옛날에. 보라 쪽 얘기를 해보자면 시봉쇠는 어떻게 해보여? 시봉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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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그렇게 안 보여요. 조세는 약간 몽준이의 영향을 좀 갖고 있어? 근데 얘가 며칠 전에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 원래 나 방송국은 말을 잘 안 해. 그래. 말을 했는데 내가 그때 부산 갔을 때 감준수용소 갈 때 갔는데 내가 내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걸 아니깐 기대감이 없잖아. 그래서 많이 안 봤대. 거기서 조금 현타가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뒷방생활 힘들지. 아니 현타는 안 왔어. 현타는 안 왔는데 마냥 좋진 않지. 근데 마냥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해서 피를 빨 수는 없으니까 봉준이 형은 계속 이렇게 나 이런 얘기해도 돼? 솔직히 마이너 크루 중에 깡다보는 세자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 걔는 어디서 섭외와도 다 거절쳐. 나 진짜로? 나 싹 다 거절치고 자기 식구들이랑 끝까지 죽이되든 밥이되든 가겠다. 약간 요 마인드가 있어. 나 그거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그 외에는 다 적용해. 어 그거는 죄송해요. 아 섭외 다 이렇게 섭외는 절대 그러니까 안 온다고 절대. 아 진짜로? 그 깡다구는 있어서 그래서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거는 솔직히 높게 평가할 만한데 근데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형은 이제 나오고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절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망한다는 여러분들 뭐 망하고 안 망하고 그거는 다 봐야 근데 이제 부천에서 부산으로 또 이렇게 이주했어. 아 맞아? 아 진짜로? 저 다 몰랐어. 아 아 아 진짜? 근데 이 형 진짜 마인드만 본다니까. 아 아 아 부산으로 갔어? 솔직히 나 여캠 빼고 다 챙겨봐. 아 부산으로 갔구나. 부산으로 갔어요. 여캠은 사실 다 거기서 좀 내용이 비슷하지 뭐. 그렇지 그렇지. 여캠 빼고는 다 모르는 나는 뭔가 요즘에 막 여캠을 보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해. 존나 뭔가 좀 쓸쓸해 보이네. 왜냐면 뭔가 얘기하는데도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고. 그럼. 감정노동이 거기가 제일 심하지. 어 그럴 것 같아. 그나마 내가 요즘 보는 여캠은 나무늘봉순. 봉순이? 봉순이? 어 맞아 맞아. 그런 스타일 참 BJ로서 멋있어요. 맞아 맞아. 요런 카테고리 중에 우울증 약을 제일 많이 먹는 카테고리가 여캠이요. 아 그럴 것 같아. 아 여캠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세팅치면서 한 사람이 떠나잖아. 뭐 떠났구나 라는 이런 체감을 못해. 떠난지도 모르지 뭐. 그치. 근데 여캠분들은 만약 한 명이 떠나면 그거에 대해서 감정노동을 하고 그래야돼. 어 맞아 맞아. 울고 막 그래. 진짜. 이 바닥에서 환멸 느끼고 떠나는 여캠들이 공지를 존나 길겠어. 솔직히. 아니 약간 나는 반은 추하다고 생각하고 반은 공감을 해. 근데 어찌됐건 자기가 이 바닥에서 달리다가 중간에서 노선 탈락한 거잖아. 그렇지. 그랬으면 이제 좀 잘 정리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야 그동안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막 그때서야 불만을 막 토론하고 싹 다 던져버리고 나가는데 난 좀 약간 책임감이 없다. 그런 생각이 사실. 아니 프로님 도장하는 말. 프로님은 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쟤네도 어차피 다 블랙하니까 여러분 신경쓰지 마세요. 저 진짜 다 블랙해? 아니 왜냐면 이런 새끼들 좀 블랙해야지 이거 좀 블랙해야지. 아니 계속 블랙해요. 아니 그리고 진짜 프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막에 떠날 때 너무 좀 약간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런 얘기야. 돈 떨어지면 돌아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100명 중에 1,2명 나올까 말까 돈보다 뭔가 행복이 우선인 사람. 나온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지 뭐. 나도 예전에 방송 접고 절대 안 돌아간다 했는데 와 여러분들 말이 딱 맞아. 뭐냐 야 새끼야. 너 진짜 편한 거야. 밖에 나가서 돈 한번 벌어봐. 어? 너 절대 못 접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랄하네. 무조건 접을 수 있는데 하고 갔어. 와 너무 힘들더라. 접고 핸드폰 장사했을 때? 인터넷. 인터넷. 1년 했거든. 나는 그런 힘듦이 없다는 솔직히 백수 생활하다가 이제 그 오디션 이거저고 보다가 백수 생활하다가 방송을 한번 해볼까? 실시간으로 내 노래를 100명이 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아프리카 플랫폼이 그땐 약간 좀 정말 무겁지대였어. 맞아. 무한도가 틀어놓고 어떤 여자가 그 가수 아직도 기억나는데 칫솔녀라고 있었어. 가슴골에다 칫솔을 끼워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만 딱 썸네일로 찍어서 나오고 있고 옆에서 또 영화 틀어놓고 칼짝 틀어놓고 있고 그 옆에는 뭐 진짜 무법 창지였어. 인터넷이 그때는 내가 똥똥 틀어놨었잖아. 아 그때 옛날에 채팅창에서 야짤 같은거 링크로 싸버려가지고 채팅창에 야짤 올라가고 맞아 맞아. 흑인 고추사진 올라가고 옛날에 기억나? 맞아. 그러면서 콕앨러들이라고 와가지고 BJ 테러하고 야! 너 이런 시절 안 어디가? 진짜 재밌었어 그때 그리고 얘는 첫 직업이 BJ 아니야? 이 새끼 존나 웃겼던게 보자 이 새끼 약간 이런 양은냄비 있잖아 여기다 브루스탈 올려놓고 이러고 있으면서 콕앨 형님들 저 좀 봐주세요 봐서 쳐갔대? 얘는 처음부터 약간 좀 비루했어 아 그래? 그래서 콕앨리 개그맨이라고 콕앨러 최군이래 아 진짜로? 알지 멋지네 그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을거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서버가 막 터지고 진짜 다 난리나가지고 매니저를 자기들이 해킹해가지고 그때 아프리카 서버가 너무 잘 털렸어 그래가지고 몇백명이 순식간에 강태를 당해 나는 한게 없는데 형님들 제발 가주세요 고객님들 제발 가주세요 맞아 맞아 방송 좀 하게 해주세요 방송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서버가 몇번 터졌었어 천하의 김이부를 울렸던게 고객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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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이부는 나도 진짜 영악했던게 뭐냐면 그 저 뭐야 플랜카드 드립을 쳤어 야 김이부 너 특유의 표정 아니니? 턱 다 체크해서 야 내가 억 벌었다고? 내가 억이면 우리집에 플랜카드로 자랑한다? 그랬는데 그때 3억인가 4억인가 4억인가 벌었잖아 돈을 그만큼 쌓아놓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 치는 거야 정말 대단한 여캠이다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이분도 너무 사람 좋던데 맞아 쌈자 지키고 올게 진짜 나는 진짜 쓸쓸 마무리 해야겠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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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고 쌈자 피는 나는 그때 영원도 없을 때였는데 나 아직도 첫 판전이 생각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아프리카 딱 해가지고 500개인가 벌었다고 500개 해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야 날 잡아놓고 여자친구 여동생에 남자친구한테 다 불렀어 혼대에서 내가 밥 사준다고 5만원 벌었는데? 어 500개니까 내가 한전번 딱 불렀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에 그랬어 나는 실시간 입금인 줄 알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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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여자친구가 숨졌어 나도 진짜 그랬어 와 예전에 진짜 그랬지 자 마무리 어 일단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진짜 코트 형님이랑 오늘 또 최군 형님 같이 좀 불러주세요 진짜요 진짜 너무 나와주셔서 고맙고 저는 남아서 게임 방송 좀 더 하다가 예 마무리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오늘 여기서 항상 더 이어간다고? 어 좀 게임할 거야 게임으로 하도록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봉박이 형님들 사실 전 개인적으로 한 말이 진짜 많은데 진짜 좀 네 좋게 좀 봐주세요 아 네 좋게 봐 고맙습니다 어 야 이거 니가 하지마 야 빙투엄 이거 좀 그 해두라 어 조세야 잠시만 앉아있어 형들이랑 그 얘기 좀 조금만 하고 형님들 이거 보내드리고 올게요 형님들 이거 보내준다고? 아 맞다 이거 조세야 어 아 잠깐만 이거 나중에 바지로 올게 어 그냥 다 이렇게 내가 그거 형님 이거 나중에 가져올게 아 네네 벗어난다 왜냐면 나 차가 없어서 그래 형님 지금 못 가잖아 아 써줘 형들 들어가세요 어 조세야 네 들어가세요 형님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넌 뭐야 들어가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